잉여맨 롱블록드 안녕하세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블레이드볼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뉴비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수분을 불러왔습니다 와우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적이 공섭에서 승리 25번 킬은 279명을 죽인 아주 살인만데요 살인마나 저분한테 한번 이 블레이드볼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아 저기 댕댕이님 무슨 일이지? 저희한테 블레이드볼 좀 알려주세요 블레이드볼을 알려달라 멋있어 멋있어 어디 검상태부터 좀 볼까? 음 실로 조잡하지 못한 저저저저 이 녀석은 뭐야 너는 소풍 왔어? 그런 사탕 같은 걸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라 그래 아 죄송합니다 자 블레이드볼은 어떤 게임인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블레이드볼은 빨간 공이 나한테 날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공이 날라올 때 좌클릭을 눌러 튕겨내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아 한마디로 배드민턴이구나 그쵸 그쵸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댕댕 사부님한테 블레이드볼을 배우고 댕댕이님을 이기면 우리가 공개 서버에 가서 1등 하는게 오늘의 목표야 제가 공개를 desta欢 الب시장 수승님 검이 되단하긴 해 어 대단하시네 고의물 다와 나랑 비슷하네 뭐 야 고깽인데...? 또 continu운 설계를 하지 우리가 가서 세계 최강이 되는 거야 뭐anish 식으로 중에서 말이 없는 거 보게 뭐야 일단 한 명 정리 일단 너는 아니고 다음 너 들어와 응 너 마음에 안 들어왔어 너 가능성 없어 너 재능 없어 너 가능성 없어 너 재능 없어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1대 제자야 일로 가 아 진짜 잘못 눌렀네 오케이 네 댕댕이 4부만 이기면 되겠구만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막내요 막내였어? 내가 첫째였어? 너가 진정 이 4부를 이길 거라 생각하느냐 비출변형 자 이제 우리 공개 서버에 가서 한번 우승 해볼까? 가자 가자 얘네 멋있는 검 들고 있어 역시 공개 서버에 벽은 엄청나게 높구만 이거 봐봐 가자 우리 개인전 같은데 개인전이다 자 공개 서버 한번 볼까요 실력 좀 한번 한명 컷 뭐야 한명 컷 좋아 잘하고 있어 제자들아 오케이 우리 살아가 맞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야 뭐야 왜 나한테 와 저게 투명이다 와 진짜 나한테 왔어 갑자기 투명 기술이 썼나봐 야야야 오른쪽에 사람이 숨어있어 그 자식이 투명투명투명투명 뭐야 그 자식이 리안아 기대하고 있어 너의 실력을 걱정 걱정 하지마 내가 1등 할까 야 저 저 한명 뭐야 마음에 안드는데 오오 니오야 우리끼리 남았잖아 준비됐나 리안쿤 오오 이걸 받아? 야 잘한다 야 우리 그래도 우리 잘하나봐 우리 먹히나 봐 우리 실력 우리 1등 했는데 녹화 여기서 끝이야? 보여주자 얘들아 보여주자 어 공이 얼었다 가까이 가지마라 지금 저 공을 노리는 녀석들이 좀 많다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아니? 오오 와 무시무시하구만 오오 지금 1대1으로 간다 쟤 뭐야 이야 큰일났다 고인무들 왔다 저 녀석 뒤를 안보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 뒤를 보고 있어 담요가 표적이 됐다 오오 미오가 이겼다 미오 엄청 잘해 우리 3명이 남았네 이제 너희들께 죽을 건 나다 아 그만 너무 많이 불렀어 스승승 간다 쥐 아 뭐야 뭐야 역시 스승이다 이 녀석들 퇴근하기 싫은가 보구먼 느낌 알았으니까 맞다 맞다 그렇게만 해라 나한테 공은 언제 오는 것인가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한테 언제 오는 것인가 내가 점프는 하고 있어야겠다 아 아 안돼 방심했구나 화산파의 제자 담미오 너도 건방졌어 나부터 보내주지 저 녀석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녀석이다 방심하지 마라 죽어라 너무 긴장되는 게임이야 그럼 널 죽여볼까 잉녀맨 다섯 명 잘하는 사람 모인 것 같은데 다섯 명 잘하는 사람 모인 것 같은데 못하는 애의 컷 이제 에이스들만 모인건가 이제 에이스들만 있길 바랄게 어? 어? 결투댕기맨 아 아 이번에 내가 퇴근할게 얘들아 야 야 뭔데 나 퇴근할거다 다미오 곽 세겠다 지금 리아는 지금 즐기는 자의 몸대에 들어갔다 난 싸워야겠어 죽어라 잉녀맨 어? 마구마구 싸워라 어? 들어와 들어와? 응 아니야? 어 알았다 죽어라 잉녀맨 아직도 살아? 또 공을 올려서 저 녀석 조심해라 갑자기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야 쥐 쥐 쥐 쥐 쥐 쥐 물 잡고 나한테 보냈대 당신 아아아아 제발 어이 제자들 잘 보고 있으라고 이 녀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말이야 지금이래 오우 하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긴거지 김니언? 아 뭐 가만히 있네 언제 죽던데? 운이 좋았군. 운도 실력이다. 운이란 게 없다. 나는 그 녀석의 패기에 압도당한 것이다. 내 곡괭이를 보고 존도시지. 저 녀석 검이 좀 깐지나는구만. 조심해. 누가 나 순간이동 시킨다. 아까 나도 그거 당했다. 오오오오오 우리 제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지금 무쌍 찍고 있다. 오케이. 내가 이 판을 주도한다. 이건 뭔데? 안 돼. 제발 이기해줘. 뭔데? 오오오. 리아 잘한다. 리아의 2연승? 가나? 그건 꽤나 멀었던 것 같고. 왔다. 나 지금 살아남았다. 지금. 좋다. 가자. 1등 가자. 누가 여맨이 좀 죽여. 뭐? 그래. 1등 가자. 1등 가자. 1등 가자. 1등 가자. 여민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퇴근하자. 퇴근하자. 오케 컷. 투명이라니. 지금이 기회야. 여맨아. 지금 말고는 우승할 수 없다. 투명을 하면 꺾이죠. 공이. 오오. 갔다. 여맨이. 아니 나 저거 들어오는 쪽이 불리하다. 여맨이. 여맨이가 드디어 해냈다. 내가 해냈다. 여맨이. 누가 봐도 1등이었다. 자. 오늘. 댕댕이. 사부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뭐. 1등 한번 해봤으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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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안녕.